근데 한 번 써봐 이걸 내가 코드를 뽑을 수가 있나 계속 쓰게 된다 진짜 뻥같지? 실화야 실화 곡퓨어랑 다른 기종의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필립스가 확실히 훨씬 더 흡입력도 좋고 설치가 간편한 것도 있었고 디자인이 더 제 스타일이었고 조금 더 인지도 있고 브랜드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? 만족감은 최고! 특히 미세먼지 심할때 노란색으로 그게 진짜 최고! 미세먼지 정말 심한 날은 먹다가 두통오는 게 일수였는데 그 시간동안 전 차에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면 차 안에 내가 쾌적하게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되겠어?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아 아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두통, 목 따가움, 눈 따가움 세 가지가 늘 문제였는데 제가 원체 차를 깨끗이 쓰기도 하지만 차 자체의 냄새도 있고 음식 무량 잠깐 잘못 두면 그 냄새가 오래가요 근데 아우 좀 틀어놓고 돌아다니면 세상 쌍쾌해가지고 내 코는 뭐 힐링하는 거지 뭐 특히 코의 이 냄새 같은 거는 끼끌나게 잡으니까 아 달랐어 확실히 달랐고 안 써보면 몰라 얘 오버하는 거는 진짜 달라 써본 사람만 알아 근데 한 번 써봐 이걸 내가 코드를 뽑을 수가 있나 생각 쓰게 된다 진짜 뻥 같지? 실화야 실화 아 아 아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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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